제가 웃기를 얼굴 좀 하지마 박자 하면 돼 시간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더 있어 더 있어 이거 하루만 해도 돼 아니야 그 시계도 돼요 앉아야지 아까 시장 안 하세요? 이거 하시고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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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쪼 말하지마 하지마 다시 하나 더 쯔 아 아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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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 으 뭐 또 다 으 으 으 으 으 네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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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쑤가 여기에서 많이 풀어 목숨을 퀴즈 머리 숙여야 자 이게 이렇게 돼서 너는 이렇게밖에 안 펴져 이렇게 안 펴져 일곱개 떨리면 여기 힘이 안들어 누구랑 할 때 파지 못한다고 슬금 다음에 효과가 없다는 거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 그럼 귀 뒤로 해요? 앞에 봐 팔 다 펴져 정지 세 번 했으니? 이제 반이 들어간다 네번째지? 네 파이팅 나 하루는 누가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치? 그치? 어디져요? 모르는거지.. 오! 1원 안은것 같은데? 네 네 매진한거 같은데? 아 이렇게 쓸 때 들어야해? 그럼 마지막에 네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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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다가 올라갔던게 내려온거지 내려놓는거지 어? 형들, 정신하네. 오케이. 띵! 왜 숙여 안 해? 아빠는, 아빠 몸에서 어깨가 제일 강하세요? 응? 알지? 고개 스키는게 훨씬 나아버리. 맞아, 그치? 지금 오라운드 되죠? 난 두번 남았거든요. 끝난 두번. 뭐 이렇게 해? 엄청 괜찮아요. 그치? 저 이 교수는 좋아요. 그치? 띵!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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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